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톡톡 코리아 이번에 전세계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2022년 톡톡 코리아 사진 공모전이 진행되었는데요 사진 공모전 리액션 진행을 맡은 서울에서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재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2022 톡톡 코리아 사진 공모전 리액션 시작합니다 굉장히 비슷한데요 한국 마트야? 한국 마트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도 들고 과자들 저도 자주 먹어서 약간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과자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터키에서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볼 닭스는 볼 닭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여행이 더 유명한 시즌 그들은 이런 볼 닭스 볶음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본인가요? 불 닭스 볶음면이 좋아했는데요 저는 볼 닭스 볶음면이 정말 좋아해서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애정한 라면입니다 저는 너무 эн 저는 불닭볶음면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잖아.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 저는 울을 것 같다. 사물놀이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요. 딱 핸드폰에만 초점이 딱 가서. 그렇지만 뒤에도 약간 사물놀이인 게 조금 티는 나는데 그래도 집중을 좀 확실히 시킨 것 같고 아이폰 보니까 영상 찍고 있는 거를 찍은 것 같은데 포착, 그 순간의 그 찰나를 좀 포착을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진을 사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사진이 견뎌의 색상으로 볼 수 있지요. 사진이 보인 것 같다. 상무돌이의 형송이 보인 것 같다. 핸드폰과 사진을 보고 있었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며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방금 찍은 좋은 사진을 찍으시는 작가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만나요.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You can talk in Korean too. That's really cool. Just a little bit. Can you introduce yourself, please? My name is Maria. I'm from Russia. I'm reall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d it was a seminary forum in our city, Saint Petersburg. I work in the museum, where it was this concert. And I was a curator of this concert. It was amazing dance and good. They're looking pretty sick, I think. Because it's really difficult. They did their co-business, their hat, and at the same time working and playing drum. The photo is so clear. The photo is so clear. It's a picture of the photo. It's a picture of the photo. It's a picture of the photo. This colors and composition of the picture reminds me of green cultures' traditional culture. Like, dance with masks. And the colors also reminds me of our life, is beautiful and bright and very deep. 제목에 맞춰서 의도에 맞는 작품들 너무 잘 보았고 흥미롭게 굉장히 작품을 관람을 했고 복모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영화 자식으로 tag. 밤에 이렇게 초를 키고 쓰고 있네요. 한글을. 저 연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색감도 좀 한글이랑 약간 톤이 잘 어울리는 노란색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서 그런 저 손님의 표정이 너무 좋네요.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거라 한국 드라마에서 그림은 첫 장면이arespace인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이건 한글의 옆에 комнат으로 너무 멋져요 저는 방법으로서 어두울 때 촬영하는 게 노출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이렇게 온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그런 흔들림 없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적으로도 아는 분이 찍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채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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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사진 같은데요 나라마다 한국 문화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의상을 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톤이 톤온톤이라고 하죠 약간 비스무리한 톤끼리 채도만 좀 다르고 약간 비슷한 컬러들이 사용되서 보기 편안하네요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서 점점 더 진해지는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다가와서 초록색이랑 약간 연두색이랑도 보라색이 생각했을 때는 좀 낯선 색의 조합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 속에서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부채 모양도 굉장히 그 부채춤에서도 뭐 좀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나올텐데 반복되는 어떤 패턴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순간에 촬영을 해서 좀 더 눈, 이목에 끌리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색의 색은 정말 비슷하고 톤온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멕시카운의 여성도 한국인들은 이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멕시카운의 여성도 이 영상에서 한국 스타일의 구체 춤을 한국 인력이 한국인들에게 구체 춤을 만들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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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하고 아름다워하고 아름다워하네요. 부채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어릴 적 학교에서도 부채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그런 교육이 없을 텐데 저렇게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특징적인 댄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곳은 그런 느낌이에요. 색깔과 색깔과 색깔을 정말 좋아해요. 이 사진 찍은 작가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Let's go! Hi! Nice to meet you!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first? Yes, I'm Moniela. I'm from Mexico. I have 24 years old. Yeah, nice to meet you, Daniela. Well, I wonder if Cassandra can help me too? Because I can understand everything in English. I think Cassandra are going to help us to translate, right? Yeah. Thank you! So you can speak in Spanish, Daniela, and Cassandra is going to help us. Yeah, we are really curious about how did you took this photo of like Puchetsu in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Can you tell us, like, how did you take this picture? Okay. Okay. So she's telling that you what it's called. 그 사진을 찍은 데, 사진을 찍은 데, 메시코에 찍은 사진을 찍은 데, 그리고 한국의 춤을 찍은 데, 사진에서 엄청.. 굉장히 정교하게 딱 원형 모양이 되었을 때 포착을 했는데 멈춰 있을 때 찍은 건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걸 추는 상태에서 그게 우연히 포착이 됐는지 포착이 잘 돼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진을 찍은 랩핑몰에 찍은 랩핑몰에 찍은 가장 좋은 사진을 찍은 제가 선택한 사진을 찍은 아주 강한 사진을 찍은 하지만 또한 아주 잘한 사진을 찍은 그래서 네,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 이 순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녀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사진을 찍은 사진을 찍은 because they were dancing, so what she did is she took many, many pictures and she chose the best one because she said that they danced very nicely but also slowly and fast, so she had the opportunity to take good pictures. Okay, thank you so much. You took this picture really well, Daniela, and like the best moment of their dance, we really liked it. Yeah.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We hope that you guys are going to get a really good result. Thank you. Bye-bye. Thank you so much. Bye-bye. Bye. Thank you so much. Oh my god, it's so cute. It's so Korean. It's so Korean. It's so Korean. Oh my god, it's so Korean. Oh my god. I think I saw it in like Korean folk village in Yongin. The poses like heart, the heart one, and the colors of Humble. They're so cute. Oh my god, so lovely.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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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know that like me in turkey i'm also from istenbo too but i didn't know in the senate well they had like humble exhibition it's so interesting and also i really like that she's like posing with her hands over there like doing this korean pose and heart and also take a picture of general manager of korean culture center too like yeah it's too lovely 드디어 시장 드디어 시장 드디어 시장 Prophecy 시장 소위 소위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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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총 6장 제작진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너무 잘 찍어주셨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도 너무 잘 찍어주셔서 할머니도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은데요? 따뜻한 시선들이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디어예요. 한복의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색을 찍는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요. 가족들의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가족들의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아이디어예요. 마음을 너무 좋아해요. 더 가까운 사람들 찍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할머니는 아니고 엄마를 주제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이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와 저 사이의 카메라라는 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사이가 어색한 듯 느껴졌거든요. 더 가까운 사람을 찍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직업으로 해서 그런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할머니도 너무 자연스러우시고 의상도 어떻게 저렇게 잘 맞는 걸 한복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 상을 받고 그런 걸 떠나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지 않나 작업이 너무 좋아서 이 작가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네요. 한번 만나볼까요? 여름. 안녕하세요. 한국 학생의 학생의 학생에게 항상 신경에 대해, 만약에 내가 착용을 입을 수 있어, 왜냐하면, 매일 전화에서 극복을 입을 수 있어, 항상 신경에 대해 말하자, 그리고, 제가 입장에 대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그것을 입을 수 있어, 우리 가족들은 항상 드라마를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너무 좋아요. 이 사진을 찍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은 항상 저에게 웃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즐기고 있어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찍을 때. 이 사진을 찍어서 정말 어린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랑 컨셉을 하고 가서 찍은 거구나 카툰처럼 보인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코스튬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영화던 애니메이션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을 좀 표현하려고 그렇게 치장해서 촬영을 하는 것들을 약간 그런 사진들이 좀 떠오르네요 컨셉사진?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도 뭔가 드는 것 같고 연극에서 그 한 부분을 뭔가 그 현장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분이 저렇게 해서 그런지 배우처럼 뭔가 느껴져서 영화 속에 뭔가 등장하는 주인공? 또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I don't know It looks like it's a drawing not a picture too It's so bright I don't know She looks so gorgeous too The colors itself It's like bright It's so beautiful I like it 전체적으로 또 저기를 생각하고 저렇게 입고 갔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배경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간 것 같아서 굉장히 인물하고 배경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묻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조금 색이 센 것들은 잘못하면 좀 보기 불편하거나 약간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의상이랑 좀 컬러를 잘 맞춰서 전체적인 사진 분위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And I also like the Daydream Yeah The name of the picture It's Daydream It's so good It's together The picture and the title 타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경운한 한국 문화나 또 그런 한국을 생각하면서 했던 작업들을 이제 한국에서 작가 활동을 하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고 굉장히 새로웠고 또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이 되었고요 이런 자리에 초대를 못 받았으면 좀 경험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굉장히 소중했다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Even though it's not in Korea Like in foreign countries We could have seen like the art of people Like pictures and their love about Korea Like Grandmother with Hanbok I really loved all of them And yeah, it was so special for me too 안녕 이제까지 2022년 톡톡코리아 사진 공모전 리액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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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